이 extrapol 언더테일 credit 재밌겠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이 나와라이 이제 다른 맥 까보자 나와라 아이 나와라 아이 에요 나와라 이놈아 나와라 이놈아 음 틱틱틱틱 길을 막아섰다 뭐야? 왜 이렇게 쎄? 뭐야? 왜 이렇게 쎄요 나? 그럼 난 자비를 하도록 하지 어? 바로 사라지네? 방해된다 뒤져라 시X구마 어? 야! 언더윈 죽였어요 야 이제 니도 뒤져라 드디어 언더윈을 죽였어요 얘도 한방컷이구만 그래 감성파리 하지마 빨리 뒤져라 제발 어? 메타톤이야? 뒤져라 뒤져라 음 알겠어 응 뒤져 제발 제발 뒤져라 진짜 제발 뒤져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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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라 제발 제발 뒤져라 네 면상 보기 싫다 이제 나다 파티 큰라면 가져갈게요 오 오셨군요 이 추악한 작은 피조물 같으니 참 유명해지셨네요 그 정도 악명이라니 정말 감명 받았어요 아 맞아 알피스 박사님을 찾는거라면 여기 없어요 당신이 뭘 좀 하느라 바쁜동안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러 다녔거든요 이제 다들 끌려 씨 닥쳐 어어 건방지기도 하지 제게 손대고 싶으면 끌리겠다는거죠 그럼 안녕이 에잉 그렇구만 얘가 들었는데 뒤지고 싶냐? 이 새끼 약하네 뭐야 너도 싸우냐? 뭐야 오오오오오 많이 어어어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 ㅅ 으이 rusty 정도 100분이나 했어? 잠깐만 기다려봐봐 이런 이런 아 이런 대단하군요 아시다시피 관중 없지는 스터로 될 수 없답니다 게다가 제가 지키고 계신 분이들이 있어요 언제나처럼 열심히군요 채널 고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게 더 있답니다 진짜 팬들은 알겠지만 전 처음에 인간 청소로봇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좀 더 사진이 잘 받는 몸을 갖게 된 건 스타가 된 이유지요 하지만 원래 이 기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답니다 가까이 오기라도 한다면 저의 진짜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요 좋아요 그럼 준비되셨나요?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메타톤 에오가 길을 막았었다 그래? 뒤져라 네 와 데미지 뭐냐? 제 팬클럽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신가요? 영뽑에 들어오고 싶지 않압 져 어?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적이고 꼬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엔 느같은 꼬마들은 지옥에서 불타버려야 해 아씨야 뭐야 어씨 미안해 이제 안돼 제끼 미안해 웃음 알고 있네 오우오오오오오오오 어 그렇지 으음 으음 그래 그럼 일단 밥좀 먹고 잫 자비하라고? 으읕 으읕 의읕 으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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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ㅐ bail ㅓ어어어어 음 ㅅㅓ어쿠 으아 으ㅓ가 또 yim 그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여워어억 버킹 뭐야이거 아 뭐야이거 Organizoooooo Birthday 나와 언제든 지금 쟤가 생디 삐야 아 미안해 x2 어 쉽네 쉽네요 생디 ㅆㅅㅆciㅆㅆㅆ Exactly 뭐야 시 뭐야 이거 됐다 됐다 가자 아 잠깐만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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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안돼요 안돼요 제발 야아 언더테일 재밌다 아아아아아 언더테일 재밌다 아잠만 아잠만 rent 으으으으으으 에аче 눅 돌리고 돌리고 돌려라 돌아라 뭐야 이건 어떻게 피해 종가이지 이거 안죽네요 안죽네요 게이드 게이드 감사합니다 이제 끝이야 맞아 뭐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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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안 돌았는데? 드따여 죽였 다오오오오오오! 우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verstehen 드디어 죽였다오오!! 드디어! 으아아악!! 드디어 죽였다아오오오!! 그래..결국 이렇게..되는건가..? 그냥.. 으아.. 으아.. 뭐.. 아 왜..내가 후원할때 클리어야.. 시발.. 농담이고 클리어지지 이제 자러가자 그래 자러 갑시다 그릴비나가야겠군 그릴비 내가 타뜨렸는데 거기 사람 없는데 그릴비 파피로스 내 죽였는데? 레벨업 authorit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